아, 뭐라 했지? 근데 누구세요? 아, 저요? 저 이름이 쏘랭이라고 쏘, 쏘랭 아, 그래 가자 이름이 좀 촌스러워 반지 꼬리 엄청 촌스럽죠? 쪽가이 안 잘릴 것 같아 우와, 퀄리티가 빵이시네요, 빵이 티비 아, 이거 귀엽다 예쁘지? 신발 신발 너무 귀엽는데? 애들꺼야 구나? 89패서? 덥겠지? 가게에서 어쩔 수 없어요 다리 210이래서 근데 사이즈가 없어 뭐, 80원이면 득템한 거 아니야? 69패서네 69패서 대박 좋네 컵이 야시시하니 재밌는 게 많네요 득템했어요, 득템 89패서? 내 핸드폰 어딨어? 내 핸드폰 어딨냐? 내 핸드폰 어딨냐? 내 핸드폰 어딨냐? 내 핸드폰 어딨냐? 여기 있다, 여기 있다 한 번 잊어먹어봐요 하나 새로 사지 하나 새로 사지 인터넷, 인터넷이 이렇게 안 터져 버즈인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좋아 어디서 계산하는 거예요? 아, 여기 아니네 아, 여기 아니네 도와줘 카메라만 잡고 있지 말고 부끄러움을 봐 나트 씨가 오빠가 카메라 등에 있으니까 내가 엄청 유명한 사람인 줄 알아봐 여기 플라스틱 빼 플라스틱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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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덥다, 더워 오 좋은 거 있네 어? 좋은 거 있어 스타벅스 어? 저 좋은 거 있네 아니 맞아 키가 작아가지고 어머 스타벅스 먹을 잔 있네 근데 귀엽네 색깔 봐 나 한국에 없잖아 진짜 스타벅스에는 이런 거 없을걸? 나 아구가 안 맞아 그래서 땅콩을 좀 말고 이거 튀김기야 다 튀기려고 어머 이건 되게 우와 테스트를 해준다는데 테스트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? 여기 안에 기름을 넣고 테스트를 해주나? 필리핀 전자제품할 때는 먼저 확인을 하고 사야 되는 거죠? 그럼요 가져갔다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터치? 응 오케이 오케이 아 체크를 하는 게 오일을 넣고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만 체크하면 돼요 땡큐 구질구질해 왜 구질구질한데 아니 모델 자체가 하나 밖에 없잖아 지금 그냥 있으면 바로 사야겠네요 하나밖에 없어서 사야 돼요 스탑 체크를 하려면 여기서 비서 비서니서 다운 땡큐 갑시다 와 이런 파리츠 진짜 85 와 결정했어 외할머니 감성으로 너무 총 빨라나? 아 좋네 15폐노밖에 안 해 부채인 줄 알고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부채를 샀구나 할 수도 있어 구질구질 구질구질 언제 다 들고 가야 되냐 어떻게 들고 가지? 되게 많은데 내가 그래도 이 친구들보다 키가 좀 크다 정수리 보이는 친구들 처음이네 그치? 여기서는 괜찮은데 한 시간씩 걸리지 11,593페소? 왜 비싼 거 같은 느낌이지? 오빠? 진짜 귀찮았는데 1시간 바쁜 척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을 쳐다보자 지금 귀찮은데 할 수 아니야 그거 샀어 책임기 있어 하나 있어 하나 그리고 집게도 샀어 땡큐 이걸 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야? 도와주는 거죠? 여자가 장을 보면 들어줍니다 어디로? 아사? 아 여기가 살기가 좋은 나라예요? 여자가 살기 좋은 나라지 누가 이렇게 들어주는 데가 어딨어? 어디로 가야 돼? 라이저 라이저 파킹 위원 어디? 어디? 어디 다 됐어 오빠? 모르겠어요 내가 잊지 못했어 나 잊지 못했어 땅이 티비? 땅이 티비 땅이 티비 엄청 친절해 땅이 티비 땅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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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오리 슛 깊은 유오리 슛 땅큐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빵이 티비라고요 주소 야 어 섹시 야 싸이 같다 싸이 이 친구 싸이 바이바이 땅큐 땅큐 뭐라고 몰랐는데 현재의 너트 난 트리 바다 나한테 티비 바다 화살이 또 시작해야 해 뭐해 뭘 모르는거야